오케이, 대구 이석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나오세요. 박수, 박수. 나오세요. 아니, 그쪽은, 그쪽은. 이거 좀 땡겨주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트로트코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앞으로 이석화 농민이지만은 제가 부족한 연주로 많이 여러분 앞에 다가갈 것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네. 우리 이석화 선생님, 이 섹스포너 연주 솜씨가 대단하신데 이렇게 오늘 트로트코피샵 영상방송에 섹스포너는 최초 출연이십니다. 이제 이석화 선생님이 연주하신 곡을 아마 우리 트로트코피샵 외인들께서 가끔 청원해 주실 거예요. 그러면 섹스포 연주가 전 세계로 울려퍼집니다. 여기 번호를 83584로 좀 눌러주세요. 83584 83584는 나영진 작품으로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미남스타 신철 가수님의 노래입니다. 노래가 이번에 엘프반직에 들어와서 우리 이석화 선생님이 섹스포으로 연주해 주실 겁니다. 박수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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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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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